Now I feel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죄 돌아가 길을 잃은 것 같아 Oh you better start Oh you better start Oh you better start 남다른 포스로 등장하고 계신 두 분 효린씨와 비비씨입니다 걸트러쉬 매력이 뿜뿜하는 두 분이 대체 왜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 여기에 2022 마마 어워즈 스포일러가 숨어 있습니다 오 정말요? 자 효린씨는 엠넷 퀸덤2에서 다시 한번 실력한 뮤지션의 면모를 보여주셨구요 솔직 당당한 매력이 돋보이는 MZ세대의 아이콘 BBC 이 두 분이 선보일 색다른 조합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자리로 오셔볼게요 혜린씨와 비비씨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색다른 조합인데요 두 분 먼저 힘차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비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혜린씨 저는 두 분이 함께 2022 마마 어워즈를 찾으신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오늘 2022 마마 어워즈를 통해서 정말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BBC와 함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어떤 무대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미장신 있는 그리고 캐릭터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무대를 기다리시는 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비비탄 사랑해 비비탄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아마 무대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와 혜린씨와 비비씨 오늘 정말 치명적인 서스펜스풀한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